. . . 꼭 시간 맞춰 잡으세요. 응 알았어요. 얘들아 아빠 나가신다. 아빠 나가신다. 아빠 안녕히 가세요. 어. 아빠 다녀오세요. 얜 또 어디 간 거야. 가만. 아이고. 어. 왜 그래요. 내가 이거 왜 이러지. 왜 그래. 갑자기 화리가 안 펴지는데. 어디 봐요. 왜 그래. 당신이 만져 소용없어. 내 생각엔 준서가 만져주면 좀 나을 것 같은데. 준서야. 왜 나 늦었는데. 아빠는 나 학교 늦었는데. 아이고 아이고. 야. 어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이야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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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. 아이. 아유. 아유. 콕 공연. 아유. 안녕하세요. 아빠하고 뽀뽀 언니한테 누가 시집오냐 아빠, 다녀오세요 아, 나 돈 없어요 아빠 말해, 말해 좀 애꼈어 또 또 또 나 다녀오니 나 너 돈 차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또 돈을 다? 무슨 애가 그리 돈을 잘 써? 그러니까 용돈 더 주라고요 그만큼이면 쓰고도 남는다 쓰고 남고 적금도 들겠다 이리내, 이리내 빨리 이리내